수영장도 있나봐 강아지 수영장 아유 우리 마루아라 오늘 수영 처음 하는 날이네 물에 들어갈까?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가면 들어갈걸 근데 엄마는 음식 만드는 걸 그렇게 막 오랫동안 했는데도 어떻게 안 낼까? 아니 별로 엄마가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 근데 제가 사실은 마물 먹으면 손맛이 있어요 마물 26년 동안 안 먹어 딸이면 이제 시집가면 남편이랑 맛있는 거 해 먹으면 되는데 안자실은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네 잘 먹지 않니? 내가 해주는 걸?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돼 살아야 되니까 주말엔 아빠가 요리 그렇죠 매실 청소 일단 필요한 것부터 사자고 필요한 거 근데 오늘 뭐 한다는 거였어? 바싹 굴고기하고 또 뭐하고? 골뱅이 무침이요 오이고추 사자 오이고추 아니 필요한 거 먼저 사자 오이고추 이거 또 보는 거 사기 시작했어 아니 이거 하나는 되고 아니 어떤 게 좋은가 보는 거야 어떤 게 좋은가 봐봐 누구랑 똑같잖아 너무 많이 사시니까 그러면 많이 그러니까 아니 저는 꼭 필요한 것만 사거든요 가면은 물오징어 하나만 사자 물오징어 물오징어를 위해서? 왜 갑자기? 데쳐서 초고추장찌 먹는다 아 고기 안 샀잖아 바보야 불고기용 등심이 어떤 거예요? 불고기용이 어떤 거예요? 아니 말 좀 시키지 마 불고기용 고기는 등심이 아니라고 불고기용이 어떤 거예요? 등심이라면 불고기 못하죠 네 네 등심이에요 불고기하고 등심하고 다르다니까 등심은 지방이 많아서요 등심은 지방이 많아서요 불고기용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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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불고기용으로 해 아 나 조용히 하지마 하라니까 진짜 알았어 알았어 하지마 손대지마 진짜 화내려고 그런다 진짜 그냥 믿고 맥히세요 이거 분리불안이야 너네 분리불안이야 괜찮아 강하게 키워야 돼 쟤도 지금 우리 차 엄마 아빠처럼 엄마 아빠가 없어요 어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면 너네 어? 내 꼴랑 나처럼 돼 25살이나 먹었는데 통금 시간을 아 통금이 친구들이랑 놀러 가지도 못하고 과잉보호 과잉보호 얘네한테 전화해 왜? 괜찮냐고 엄마 간다고 아 잠 정말 야 시장바구니 난 여기에다가만 하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한데 네 나갈게요 18만 2천 2천 이야